마태라고 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마태를 만난 예수님께서는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가 초청하는 큰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한 그 말을 듣고 직접 대답하십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격류를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느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겸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부르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마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테라고 하는 사람은 세금 받는 자로 소개되었으니 그 직업이 밝혀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인적사항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5장 27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테의 아버지는 알페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테의 직업은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마테보금 9장 9절 마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마테의 저서로서는 신략 성경 마테보금을 저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직무에 충실한 사람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 라고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마테는 초청받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즉시 따르는 그 행동에는 조금도 주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지 한번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태도는 주저주저함이 있었습니까? 나는 이집의 장손인데 조상을 섬기며 제사를 하면서 주저주저하십니까? 장손이라고 하셨다면 장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입업할 때 이집트에 있는 파로 왕의 장손에서 온 백성의 장손과 모든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 한 사람도 그러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출입업한 백성의 모든 첫 장자와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자 되신 분은 더욱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오셔야 만합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사건들을 들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는데 머뭇머뭇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훌훌 떨어던지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용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에는 생명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었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순간 꼭 만나시고 영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면 어떤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초청을 받는 즉시 그분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받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0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누가 보는 가운데서 죄인들인가 말입니다. 당시에는 세무 업무를 보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였습니다.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눈에는 죄인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무원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로마 정부에 바치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로마 세법을 좀 알아보렵니다. 로마도 각종 명목에 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들어보려고 합니다. 노예해방세, 관세, 매상세, 속주민세 등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노예해방세는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하여 내는 세금이 노예해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노예시장에서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몸값의 5%입니다. 상속세는 5%입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 내는 매상세도 있습니다. 즉, 이 수익과 관계없이 내는 소비세입니다. 그리고 속주민세는 수입의 10%를 냅니다. 단, 로마 심권을 받으면 이 수입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이한 것은 로마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어린이로부터 노인의 일기까지 남녀 구분 없이 1인당 2일간의 노동임금을 인두세로 내야 합니다. 대략 평균 한 가정의 1년 중에 한 달의 수입은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말입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상황을 힘겹게 살아가는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삶의 질을 저하시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무원이 되려면 입찰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 내겠습니다 라고 낙찰을 받으면 세금을 거두는데 내겠다는 금액의 정도에서 훨씬 많은 금액을 배당하여 거두어 드립니다. 얼마를 거두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고 로마 정부에 내겠다고 하는 금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것으로 착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을 곱게 보지 아니합니다. 신 로마파라고 합니다. 민족을 괴롭히는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세무원들과 죄인들을 같은 분류로 여기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사자리를 부당하게 여기고 항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못마땅한 가운데 이 식탁자리를 보고 더더욱 못마땅한 것이었습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단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식탁의 안전자들의 신분과는 상관없는 뜻한 말씀 같습니다. 병원이 있으니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병원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환자가 있으니 의사가 있고 병원이 있는 것입니다. 환자가 없다면 의사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환자가 필요한 것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죄인 취급을 받고 결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자들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그렇게 대우하는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경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느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러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호시야서 6장 6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경유를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며 번제 허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하였느니라 호세야 선지자는 주전 720년경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였습니다. 희생제물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모여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흥금과 봉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앙생활이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먼저 경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자를 돌아보아 주는 것입니다. 잠은 19장 17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물과 봉사가 있어야 하는 것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자의 이웃이 되셨습니다.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의 벗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용접하고 맞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을 자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용접하여 영혼을 약속받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